안녕하세요 여러분 겟스맨 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바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새로운 브랜드 인데요 베이즐리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며 반해가 만드는 또 하나의 브랜드 베이즐리라 하는데요 이 베이즐리는 기본을 뜻하는 베이직과 속성을 강조하는 리를 합쳐 기본과 본질을 추구하는 베이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베이즐리는 현재 반려동물 산업에 전반적으로 껴있는 거품 간격을 빼고 직접 공장 직영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우리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처치작이 바로 하네스와 리드줄 세트인데요 자세한건 소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베이즐리 하네스와 리드줄 세트는 와디즈라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뭐 사전 알람 신청 기능이 있으니까 꼭 알람 신청하시고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저희 유튜브 하단에 올려둘게요 참고로 여러분 와디즈라는 사이트는 결제하고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게 아니라 일정 목표와 금액을 달성해야 오는 펀딩 플랜폼이에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네스와 리드줄 세트를 시작으로 라인업을 캐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큰 이윤을 보지 못해도 많은 분이 착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쓰시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네요 앞으로 저희 바네와 베이즐리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바네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전 알람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이렇게 유튜브 하단에 있는 펀딩 페이지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사전 알람 페이지 우측 상단과 가장 하단에 있는 알림 신청 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이즐리 하네스는 7월 17일에 정식으로 펀딩이 오픈 예정이니까 꼭 알람 신청하셔가지고 슈퍼 얼리버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전혀... 트기릿 아멘